비 오는 날 안에 있는 거 그거 봤는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말은 비가 내리는 거를 실내에서 보는 거 느끼는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뭔데? 그래서 집에 가서 비 오는 거 좋잖아요 네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말고? 비 오는 날 밖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 좋아해요 나는 비 엄청나게 많이 올 때 그거 맞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맞는 거 좋아해서 일부러 맞았어 나도 그랬어 난 한국 와서 거의 6년 됐는데 의산을 한 번 내돈 적이 없어 나 태어나서 우산 내 손 주고 사본 적이 없어 진짜로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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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한 번 훔쳤어? 아니 진짜로 저는 우산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산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귀찮은 거야? 들고 있는 게? 네 그냥 제 손이 쓸데없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차라리 전 맞아요 그래서 발명품 맞잖아 모자리에 달린 우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연습생 때 박스 구해서 눈만 뚫고 쓰고 다녔어요 압구정에서 진짜로 그 사진 있는데 지워 가지고 있었는데 프라이머리처럼 진짜 압구정부터 걸어갔어요 로데오 쪽에 진짜 그거 쓰고 다녔어요 너무 우산 쓰기 싫어 가지고 천천히 음산 너무.. 음산 너무 귀찮아